저희 애기까지 4명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넣어? 그냥! 일로와 아진이 일로 들어와 이거 붓는다? 응 아진이가 여기 부자 넣을래 아진아? 여기 너무 널라? 아진 잘랐어? 자 이거 자른다? 응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밥이야 엄마 이게 진짜? 면이 오 맛있어? 맛있어? 와 맛있어? 우와 진짜 오징어 먹고 오징어 먹고 뭐라고? 으음 밴 콩나뿔 Bereich 콩나뿔 단무지가 너무 두꺼워 쌈 싸먹는 얇은 단무지만 좋을텐데 난 귀여웠는데 왜? 엄마 이거 밥에다 말아먹어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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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잔치, 빨라, 빨라 보떡이요 머리가 너무 개판인데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앉아 반찬을 먹고 이제는 나 요거를 뜯어 일단 위에를 피를 뜯어야돼? 어 피를 뜯어 뜯어 아뜨아뜨 찍어 먹어 너무 조금 찍었는데 엄마? 엄마 이거 그대로 먹었다가는 엄마 천장 다 대어 죽어 되게 건강한 밥 맛있어 그치? 밤맛도 많다 밤? 와 시럽이 진짜 많아 이렇게 다 한 면을 먹었어 그냥 이렇게 말아 너 오늘 나 지금 토할 것 같은데? 나도 이 정도야? 커피랑 먹고 진짜 맛있겠다 다 똑같이 다 똑같이 누나 나 들어가 봐봐 손 따라잡기 너무 이쁘네 어 진짜 예쁘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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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와 여기 카페 와 카페도 있네. 와 이쁘다 이 동네. 와 버거치. 와 이쁘다 이 동네. 와 이쁘다 이 동네. 와 이쁘다 이 동네. 나 좀 작은 걸로 해야 되나? 사이즈가 맞아? 와 이쁘다 이 동네. 너무 많아서? 와 이쁘다 이 동네. 와 이쁘다 이 동네. 와 이쁘다. 와 이쁘다 이 동네. 와 이쁘다 이 동네. 와 이쁘다 이 동네. 가슘다 이 동네. 가슘다 고种야 돼? 와 이쁘다. 이 똥이. 감각을 느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다가 뭔가 느낌 오는 걸로 쓱 뜯는 거야 이런 데서 뜯어도 된대 세 개 세 개 열어보세요 그럼 아지나 빨리 골라주겠어? 이제 문 닫아야 돼 명태찜은 술에다 먹어서 오래 먹을 거 아니야 명태찜은 술에다 먹어서 오래 먹을 거 아니야 내가 달린다 저어 저어 아니 지금 저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삶이 있다가 뺀 다음에 좀 있다가 상관없어 너 그 집에도 매울 거 같은데 청양고추 우산 생마컬 저우면 돼? 응 맛있겠다 뭐지? 달란 말 안 한 거 같은데 우리? 언니 아까 세 개 두 개 말하지 않았어? 응 와 맑다 국물이 맑아맑아 짠 짠 짠 짠 짠 짠 그냥 막걸리 adaptations 장님 오징어 오징어회 아 가요 아 오징어 회는 못 찾았거든 아니지 거기 그 한 가서 사야되네 아 그래? 와 야들야들하다 와 야들야들하다 맛있다 맛있어 미쳤네 언니 밥도 시켰어? 응 나 밥 갖고 오자 갖고 올 거 같아 달랑달랑 아 이거 뭐 장을 찍어먹진 않구나 여기는? 그냥 기다려 엄마 잘 먹었어 아 소리나 먹어봐 와 대장탕 와 대장탕 고니 고니 굿나잇 잘 자 오늘 또 너무 수고 가면 있어 여름에 걸친 달빛도 너를 위로해줄 거야 힘든 슬픔 모두 다 멀리 사라질 거야 지친 어깨 기대도 돼 우린 함께 할 거야 너가 생쭐까? hai